안녕하세요 채브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영아 진입을 했는데요 바로 닭사슴벌레 친구가 왔습니다 닭사슴벌레 친구가 지금 수컷이고요 그리고 방화벌레도 4마리 있었어요 이번에 또 사슴벌레 한 마리가 더 나왔습니다 바로 닭사슴벌레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수컷이에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 친구는 수컷이에요 뭐요? 척수수벌레 암컷입니다 척수수벌레 암컷입니다 척수수벌레 암컷이 또 왔네요 정신없이 모여들어가네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엔 또 닭사슴벌레 날라왔네요 이 친구는 옥사슴벌레 누에 나방입니다 네 이 친구는 킹커벨처럼 예쁘다고 해가지고 킹커벨이고요 아이고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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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예쁘죠 옥색 빛도 나지 않습니까? 네 나죠? 자 아 가라 가면? 아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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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커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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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도 FULL 등화 채집이 아니라 they got ketina 감사합니다.